특히 헬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당하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동안 더 좋은 줄 알고 더 비싼 돈 주고 드셨던 땡땡땡 단백질 제품이 사실은 더 좋은 게 아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요즘 근육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단순한 영양 보충 목적으로 단백질 제품 많이 드시는데요 단백질 제품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신 분들은 흡수가 빠르고 흡수가 더 잘 된다는 단백질 일명 가수분해 단백질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 WPH 그리고 가수분해 분리유청 단백질 WPIH고요 찾아보시면 식물성 단백질들도 가수분해 된 것들이 있죠 아 그런데 가수분해 단백질이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유튜브나 블로그 컨텐츠를 보시고 그리고 PT 선생님들의 추천을 듣고 무작정 가수분해 단백질을 구매하시잖아요 돈 낭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 가수분해 단백질이 갖고 있는 제조 관점에서의 특징 때문이에요 자 가수분해는 쉽게 말해서 단백질의 분자를 작게 쪼갰다 라는 것인데요 콜라겐 보면 저분자라고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백질의 분자를 작게 만든 것이 가수분해 단백질인데 그래서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요 탄수화물은 작게 쪼갰수록 맛이 좋아지거든요 밥이나 빵은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죠 그런데 단백질은 작게 쪼갰수록 맛이 안 좋아집니다 비려지고요 써져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는데 단백질 제품은 기본적으로 영양제처럼 하나의 두 알을 먹는 게 아니고 많은 양을 먹는 거라서 다른 제품들에 비해 맛이 중요하거든요 맛이 중요한데 가수분해를 하면 맛이 없어지고 가수분해를 많이 할수록 맛이 더 없어지니까 생산 현장에서는 가수분해를 충분히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비용 문제도 있어요 단백질 원료들이 대부분 가격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수분해 공정을 추가한다?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맛의 문제 그리고 비용 문제 때문에 가수분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가수분해 단백질 제품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흡수가 좋다는 이유로 덜컥 구매하면 돈 낭비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제가 봤을 때 가수분해 흉내만 낸 가수분해를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 제품들도 수두룩하지 않을까 하고요 결국에 가수분해 단백질이라면서 좋다고 운동 끝나고 20g 드셨는데 그중 실제로 가수분해된 단백질은 1g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뭔가 속았다는 기분 드시죠? 맞아요 그동안 속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꽤 괜찮은 가수분해 단백질도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고를 수 있는지 좋은 가수분해 단백질 고르는 법 세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수분해도가 몇 프로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판매처에 물어보셔야 해요 너희 단백질 제품에 가수분해 단백질 썼잖아 그 단백질 원료 가수분해도가 몇 프로야? 이렇게 물어보셔야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십중팔구가 가수분해도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만큼 가수분해 단백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판매하는 것인데 그렇게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사용하는 가수분해 단백질 원료 서류를 보면 ANTN이라고 써있을 거야 그거 몇 프로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ANTN이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이긴 한데 TCA나 TNBS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가수분해도 자료가 없다고 할 거예요 왜? 측정을 안 하니까 왜 측정을 안 할까요? 가수분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가수분해도를 알려줘도 생각보다 다 낮을 거예요 유청단백 기준으로 5%대가 많을 것이고요 좀 좋은 건 10% 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 가수분해도를 아예 알려주지 않는다 모른다 하는 업체 제품은 아예 구매하지 마시고요 유청단백질은 가수분해도가 10% 이상인 것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15%에서 20%인 것도 꽤 있거든요 그 정도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수분해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죠? 앞서 말씀드린 맛 이슈 때문에 맛이 없어지니까 가수분해를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수분해 단백질 고르는 법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가장 확실하죠 단백질의 분자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판매처에 물어보셔야 해요 너희 제품에 사용된 가수분해 단백질의 분자량은 어떻게 되니? 이것도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답변을 못할 것입니다 왜? 측정을 안 하니까 왜 측정을 안 한다고 했죠? 가수분해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일반적으로 유청단백질은요 1만에서 1만 5천 달톤의 평균 분자량인데요 가수분해를 제대로 한 것들은 1천에서 5천 달톤으로 내려간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위에서 제가 가수분해를 하더라도 맛 때문에 많이 못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만든 가수분해 단백질이라고 해도 절반은 1만에서 1만 5천 달톤 나머지 절반이 1천에서 5천 달톤 이렇게 고분자와 저분자 단백질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치면 가수분해 단백질은 특수한 경우 뭐 환자분들이 아니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육을 키울 목적으로 전혀 드실 필요 없다가 되겠죠? 가수분해 단백질 고르는 법 마지막 세 번째는 가수분해 단백질의 함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팔리는 가수분해 단백질 제품들 보면요 다른 일반적인 단백질 왕창 넣고 정작 가수분해 단백질은 미량 넣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제품명이 가수분해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가수분해 단백질을 미량만 넣은 양아치 제품들이 많아서요 가수분해 단백질 제품 고르실 때는 함량을 보셔야 하는데 이것도 업체들이 잘 안 알려주죠 그런데 이건 굳이 판매처에 문의하지 않고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서요 제품의 원료명 및 함량 표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표시는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순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가수분해 단백질이 중간이나 뒤쪽에 써 있다 그 제품은 가수분해 단백질 제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조건 제일 앞에 가수분해 단백질이라고 써있는 제품을 고르셔야겠습니다 물론 이런 제품들도 워낙 장난치는 제품들이 많아서 앞서 말씀드린 가수분해도와 단백질 분자량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건기남.com이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